으 마음가짐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게임 대가코스 잘 받아줬 지켰다가 득점으로 합니다. 자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윤주현이 밀어붙입니다. 아아아아 이번에도 백했네 잘 따라가줬고 직선 윤주현 윤주현의 득점이었고 2올 2 윤주현 3올 선제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첫 번째 게임 스코어는 4올 4대4가 됐습니다. 서비스 윤주현 백핸드 이 되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때가 있어요. 선제를 먼저 잡았던 임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주현이 따라 붙습니다. 밀어붙이는 윤주현 네네 맞아요 5올 윤주현이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범실하게 된 겁니다. 7대5 2점 차입니다. 윤주현 선수가 데뷔를 못한 것 같아요 아 아 강한 백핸드 석점차 제블리십 게임 포인트 윤주현 이번에는 윤주현 살짝이라는게 쉽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강한 공격으로 어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임규현 넷 넷 넷 네트 맞고 벗어나 인규현의 블럭이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포인트가 되었던 윤주현 내다보면서 플레이를 펼쳐나가야하는 임규현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4대1 아 좋았어요 2점의 리드 윤주현 대각선 코스 포엔사이드를 뺀 것 같네요 백핸드로 마무리를 짓는 스코어는 5대3 렛 3 5 2점 차 아 대각선 킵 3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세지 잘 지켜냈어요 대각선 깊게 찔러주면 윤주현 렛 렛 벗어나플릭 잘 받아줬습니다 아 잘했어요 포엔 6대5 자 이번에도 짧은 리시 서비스 임규현 잘 따라 붙었어요 이번에는 쭈습니다 백핸드바나 세브놀 깊은 서비스 자 이번에도 포엔 아무래도 이 하치가 또 잘 받쳐줘야 또 공격이 잘 되기 때문이죠 네트 맞으면서 다 계속 범실로 점수를 내주면서 두 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임규현 직선으로 백핸드 임규현 에이 에이 강한 공격 대각선으로 받아 칩니다 마지막에 두 선수입니다 세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강한 공격으로 먼저 포인트 저쪽으로 갔는지 본인이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데코스 임규현 있습니다 네 윤주현 선수가 그걸 더 잘해 줬네요 네트 맞고 들어오면서 타이 그렇습니다 잊어야 하는 임규현이고요 스코어는 3대1 스코어는 3대1 으아 확실히 공격 능력이 있는 윤주현 선수예요 이번에도 깊은 코스 3구 스코어는 4대2가 됐습니다 임규현의 서비스 스코어는 5대3 스코어는 5대4 스코어는 5대4 비판 또 6 2 1 폭 으이이읁 4 5 2 2 5 3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과됐습니다. 이번에는 플렉이 점수는 6대7의 세번째 게임. 코어 힘들어 받아 봐. 탁구대에서 좀 떨어지면서 조금은 적극성이 부족했던 임규현이었습니다. 점수는 3점 차. 백핸드 싸움. 없네요. 스코어는 10대6. 강한 공격. 강한 탑스피인 맞대결.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역사는 10대3. 경우 없이 해석이夷 이제毅오일 function. 놀이 될 wyd ?! 여기는 선언 Chan beat. 저녁ы쯤에 또 놀람. xa 만진다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